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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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못 왔다 아 아 아 네 알아요 알아요 어딘지 알아요 어 좋아요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갈게요 아 진짜 재밌겠다 너를 떠올리며 상상만 하는 지금 이 순간도 참 떨리는 게 네 생각만 하면 어 어 우와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고맙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야 이거 트렁크 좀 열어줘 트렁크 그냥 손 대면 돼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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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춥죠? 자 형 스케줄 하고 왔어요? 형 스케줄 하고 왔어요? 응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진난다, 피디오나 아, 멋있구만 형, 근데 이렇게 나와본 적 없지 않아요? 응, 나 없어 나 2년 반 만에 처음에, 2년 반 만에 처음에 2년 반이요? 응, 나 2년 반 만에 이렇게 그냥 친구들이랑 마음 놓고 노는 게 처음이야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Sh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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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멈출 수가 없어 메신저로만 연락할 때 얼굴은 잘 안 보거든요 그냥 거의 음악 방송에서만 마주치고 어, 형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래도 생각하지 마 나 말도 꺼내지도 마 그냥 내게 훔쳐 아유, 지금 분들이 좀 놀아라 스무살이고 스무살이고 아, 근데 좀 놀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좀 놀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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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거의 이제 작업실 아니면 연습실 아니면 숙소 아니면 이제 진짜 너무나 피곤할 때 새벽에 몰래 탈출해가지고 밥 먹으러 나와놓고 매니저 형이 어디야? 하면 야, 빨리 집을 가면서, 빨리 집을 가면서 먹던 것도 막 할 거예요 아, 진짜? 중장하고 막 근데 어디 가? 피곤하니까 형이 느낌 있게, 오늘 느낌 있는 날이야 사우나? 그런 거랑 비교, 비교가 안 돼요 형이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생각이 들 만큼 진짜? 형 저만 믿고 따라오면 돼요 나 기대 많이 할게 기대 완전, 완전 많이 할게 진짜? 알겠어 나도 차 언젠가 몰아야 되는데 형? 난 지금 차는 있는데 차아- 차마 사 샀어? 장난감 차요, 장난감 차요 그냥 진짜 운전하는 건 진짜 아십하거든요 아십하 아십하 나은 아 예전에는 진짜 좋아했는데 갑자기 너보니까 싫어했어 진짜 차를 몰고 있잖아 형 운전면허 땄어요 그러면? 아니 나 아직 시간 못 땄어 그래서 나 요즘 공부하고 있거든 어떤 거요? 나 너보고 나 진짜 너무 짜증나가지고 왜 짜증나요? 네가 나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네가 지금 1년 동안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나 운전면허 2종 학과씩 우와 우와 팬분이 나한테 이걸 선물 주셨어 아 진짜요 2006년 최신권이었어 그래서 공부 조금 했어요? 봐봤더니 아니 나 그냥 2페이지 읽다가 알았어 내가 이런 울렁증이 있거든 글을 잘 못 가 글을 많이 보면 잠이 왔어 글을 많이 보면 잠이 왔어 그래서 잘 때 딱 펼쳐놓고 이제 네 됐다 자자 난 진짜 이거만 빨간불때 안 건너고 초록불때 카고 파킹 파킹 후진 중미 드라이브 빵빵하고 깜빡이 좀 켜고 뭐 했다 싶으면 이걸 딱 떼 떼 하고 그냥 하다 하고 정리하면서 했잖아 사고 나면 이제 딱 내가 내 잘못이 아니다 네 뒤늦게 그냥 박아버렸어 그럼 막 아 아 아 아 해야지 진짜 연기 혼신의 연기 다 해야지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네가 부탄 하나 했어 뭐예요? 너가 존댓말 한 거 진짜 불편해 너가 앞으로 막 존댓말을 쓴다 열고 나갈래 알았어 알았어 바로 바로 반말 응 알았어 알았어 바로 반말 노래 하나 들을 것 같아 노래 하나 들을 것 같아 네 아 진짜 싸이 선배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 너가 쌀 선배님의 마음에 이 노래지? 설마 예, 와 진짜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 줄게요 쌀 선배님이 나 팔로우에 지었다? 아, 진짜? 어 정말 영광이다 엄청 감동이었어 나의 연예인이 싸이 선배님이셨는데 진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와, 이런 가수가 돼야겠다 원래 꿈이 연기였어? 원래는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 중학교 때 이제 동네 실용음악학원을 다녔어 근데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우리 회사의 오디션을 보게 된 거지 그때부터 원래 나도 가수 연습생이었지 그래서 그때 연습생 때 형을 본 거였고 음 뭐지? 나는 연습생 때고 난 잘릴 줄 알았어 왜? 어, 그때까진 나는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었거든 나 원밀리언 때 원래 너를 알고 있었거든 아, 진짜? 원 밀리언 때 너가 춤을 추는 거 내가 몇 개 봤어 아, 정말? 그래서 아, 멋있다 근데 너가 이제 쇼미더머니 나왔잖아 아, 그래서 중전 보이스 하하하하 호감형 아, 그거 봤어? 그니까 나 그걸 딱 보고 와서 우와, 잘한다 해서 아, 진짜? 호감형 웨모를 갖춘 딱 한 번 해줘 요 중전 보이스 친절한 말투 적당한 나의 컨택 예 호감형 외모를 갖춘 교과서 같은 컨셉 They call me 가식쟁이 기존의 기존과 난 좀 다르다는 거 준비됐으니까 대작에 예고편 벌써 티켓 봐라 클릭해봐라 예 랩 진짜 잘하네요 랩 진짜 잘하네요 하하하하 야, 형 팬이다 와 왔어, 도착했어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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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봐 200% 좋아할 것이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믿어볼게요 아 우와 킨 능제로 예약했는데 크으 완벽하지 아, 지니의 소개 아, 지니의 소개 네 불편하신 거 간단히만 적어주세요 아, 네 네 불편한 증상 뭐 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야? 당연하지 오프라이크 네 사실 내가 검색해서 티빈에도 나왔어 티빈에도 나왔다고? 마리텔 마리텔? 아 가라앉고 다시 앞쪽으로 나오시면 돼요 아, 네 네 마사지 완벽해 아, 완벽해 완벽해 아, 진짜 나는 아까 MD 촬영하고 와서 신문이 다 뚝돼있어 수영도 그렇게 크게 안 보고 왔거든 난 원래 수영 다 나 어? 수영 다 난다 진짜? 너? 여기까지 다 나 헐, 진짜? 응 야, 나 나 나이가 아직 별로 그렇게 안 되는데 그 정도 나오면 심한 거 아니야? 털이 많아 뭐 화장할까? 마사지 누워주세요 오늘 마사지사 김민재 너가 할 거야? 오늘 너가 할 거야? 오늘 내가 형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 진짜? 너가 할 거야? 여기에 얼굴을 마사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나 진짜 마사지 잘해 사실 뻥이고 나도 받아야 되겠어 형 잠드는 거 아니야? 바로? 어, 야 형 바로 잠들어도 이상하지 않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네 손 맛이 너무 좋으시네 우와 예, 예, 예 이거 얼마 할렐루야 어떤 분이 먼저 받으실까요? 먼저 할까요? 네 네 네 다음에 네, 네 어디가 많이 안 좋으세요? 제일 안 좋으신 곳 머리부터 말끝까지인데 머리부터 말끝까지인데 머리부터 말끝까지 그래요 응 약하 이쪽이 이쪽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번 누워보세요 조금 아프더라구요 좀만 참으세요 많이 아프게, 시원하게 네 떼고 나면 시원해요 네네네 할 때는 뭐 지옥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옥 같은 마사지군요 아, 그렇진 않아요 괜찮죠? 네 받으면 할 거예요 받으면 할 거예요 어허 조금만 참아 보세요 하 마사지가 참는 아, 그렇죠 근육이 어딘가 불편해서 그걸 풀고자 하면 네 그건 좀 아픈 걸 참아야 해요 어허 오빠 지금 누를 때는 좀 아파도 자, 보세요 여기 누르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떼 볼게요 자, 잠시 한 번 네 눈 한 번 떠보세요 누구세요? 시력이 좀 누구세요? 시력이 좀 어때요? 눈이 어때요? 좀 맑아졌죠? 네 시력이 좀 맑아졌죠? 머리도 좀 한 번 흔들어 보면 머리가 좀 맑아졌어요 선생님 신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사지 많이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두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 근데 두 번째 치고 잘 봤는데? 제가 센 걸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럼 좀 더 무겁게 그럼 좀 더 세게 해야지 약간 아, 진짜 천국이 온 것 같습니다 거북목이니까 체형도 별로 안 이쁘지? 옆으로 두어 볼게요 네 누구세요? 와, 대박이에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 표정을 찍어야 돼 여기 여기 편하죠? 네 평상시에도 여기가 좀 항상 뻐근했던 죄잖아 네 내가 허리가 아플 때 또는 자고 일어나서 허리 뻐근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거의 뭐 지금 얼굴이 혼이 나갔어 그 정도 아니죠 뭐 조금 아픈 거니까 참아보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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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우는 거 아니지? 보기만 해도 아파 보는데 저는 안 박으면 안 돼요? 하... 선생님, 저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데가 하나까지 있는데요 어 발 혹시 있나요? 네, 발 제 발이 너무 아파요 이게 맨날 춤추고 뛰고 걷고 하다 보니까 누가 보면 아... 소름이 잘 안 돼 그리고 한 번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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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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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선생님? 네, 그럼요 이렇게 오면서 통증이 뒤꿈치 따라서 발바닥으로 이게 제일 아픈 건가요? 아, 이게 좀 아퍼요 어, 잠시, 이거 지금 방금 간 본 거죠? 어, 그렇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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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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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요거 요거 아, 이게 참... 잠시만요 이거 절적이에요, 이거 우와 왜 얘기했어? 결말이 안 날 것 같은데요? 네? 결말이 안 날 걸.. 아니 결말 나요. 괜찮아요. 절정이 너무 절정인데? 그냥 잠깐 정신 쪽으로 오면 돼요. 자.. 어.. 의기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좀 아퍼요. 좀 살살 해도.. 난 발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발 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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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거 좀 아퍼. 건강한 것 같다. 굳이 가졌어. 집에 가자.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쪽으로 오세요. 네? 위쪽으로 오세요. 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아.. 괜찮아요. 위쪽으로 오세요. 아.. 괜찮아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뭐 죽이기 할 게 있어요. 어디가 안 좋으신가? 잘 가라. 어디가 안 좋으신가? 잘 가라. 저는 안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체크해 볼게요. 저는 건강해요. 건강해요? 음.. 저는 건강해요? 근데 이게 또 몸으로 일단 확인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만지면 다 알아요. 만지면 다 알아. 선생님 못 속여. 왜 이렇게 걸리겠는가? 마사지도 누랍니까? 한 번 볼게요. 저는 선생님 건강합니다. 어디 가자. 아유 좋다. 오케이. 선생님 저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쵸? 우와 선생님. 쾌유가 괜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뭐야. 우두. 죽은 거 아니지? 괜찮으세요? 네? 괜찮죠? 네. 좀 강도 높일까요? 아니요. 네. 그렇게 막 죽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아직 모곱게 상은 좀 괜찮아요. 네네네. 그냥 좀 피로한 정도. 잘 참아보세요. 볼게요. 잠시 우리 민재의 함성소리를. 음. 앉는 자세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선생님. 쭉 잡고 해야지. 왜요? 응? 선생님 제가 너무 기쁩니다. 왜? 그걸 누르질 않았는데 왜? 고통에 기쁨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쵸? 괜히 온다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내가 이거 찍어줄게. 아악! 아악! 으악! 으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무슨 누르지 않았는데 왜? 으악! 으하하하하하하하 어허아! 우아 진짜! 우아 진짜 진짜! 웃어. 네, 네, 네. 선생님, 침대에 끼익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도 눌러서 그래요, 이게. 역시 고통에 기쁨이 온단 말이 너무... 아니, 가벼워졌잖아. 네. 그래도 남자는 자존심이 있지. 그럼. 근데 선생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거 같아. 자존심이 없다, 진짜. 다 그래요. 자, 바로 한 번 해보세요. 아, 좋다. 역시 발인가요? 아, 진짜 근데 시원해. 선생님, 이제 발인가요? 네, 이제 다리 한 번 해야죠. 이게 참, 잠시만요. 아, 그래요. 이거 좀 아퍼. 선생님 근데 다리를, 다리 좀 공감 같거든요. 안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어쩐지 아냐. 이렇게, 이쪽에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복숭아뼈고, 그 옆에 이건 근육이에요, 근육. 아이고, 왔구나. 근데 안 세게 했잖아. 그냥 이 정도 오기라 이렇게, 이거, 이거. 이거 안 좋은 거. 괜찮죠? 아니요. 어? 선생님 진짜 아파요. 그럼 더 세게 할까요? 아뇨, 아뇨, 아뇨. 이 정도로. 이 정도 할까요? 네, 좋습니다. 아, 저랑 똑같이 한 번 해주셔야. 그래요? 죽을 거 같은데. 아, 진짜, 저는 진짜 이거, 저는 진짜 이거. 정말요. 근데 그래도 이게 진짜 하고 나면 진짜,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해. 근데 네가 한 번 참아봐야 돼, 이거. 1초만. 1초만? 1초만. 1초는 뭐. 똑딱 이건데? 똑딱, 똑딱. 그러면 안 되지. 선생님, 진짜. 딱 10초만 한 번. 딱 10초만 한 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10초. 이게 1초만. 5초, 5초, 5초. 아니, 2초. 아니, 5초, 5초. 5초로 해. 2초 가셨어요. 5초로 해. 2초 가셨어요. 자, 5초로 해. 자, 시작. 자, 시작. 자, 시작. 자, 시작. 자, 시작. 시작. 아니, 5초, 3세. 5초, 3세. 5초, 3세. 5초. 우와, 진짜, 진짜 좋을 거 같아. 우와, 진짜로. 시원하잖아. 우와, 진짜. 시원하잖아. 다 풀린 거 같아. 떼고 나니까 시원하잖아요. 진짜 시원한데. 그래요, 알았어요. 다리 한 번 움직여 보세요. 아니, 아니,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시원한데. 진짜 시원한데. 다시 바뀌는 시원. 네, 맞지? 나도 그래.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 정신 못 차리겠네. 빨리 온 가라고. 아, 이게... 뭔가 풀렸는데... 아, 죽겠네. 나 진짜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응. 아니, 너무 아팠어, 근데. 진짜. 난 형 받는 거 보고 솔직히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했어. 시원, 엄청 시원한데 응. 아직도 그 여운이 죽을 것 같아. 탈진 않아. 자, 이번엔 이 차 코스. 응. 이 차 코스는 많이 갈 수 없어. 형, 형이. 어디 있네. 어디 있네. 어디 있네. 어디 있네. 바로 형, 형이 있는 곳이랑 가까운데 응. 형이 워낙 바쁘니까 응. 운동도 좀 하고 해야 되잖아. 그런 느낌. 도착했어요. 오우. 환경이야? 한... 네이버. 우와. 우리가 여기에서 평범하지만 가장 좋은 데이트. 주차를 일찍 하고 야.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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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주차는? 주차. 주차가 제일 어려웠지.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할 때는 주차가 더 쉽더라. 야, 나중에 나 뭐냐. 쳐두면 너한테 주차가 제일 어려워. 콜. 네. 네. 야, 진짜 몸 다 피로 다 풀렸어. 아, 너가 이걸 가주라는 뜻이 이거였구나. 아우, 좋다 이거. 대박이야. 타봤어? 아니, 한 번도. 진짜? 안 떨어져? 어. 아니, 우와.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어, 안 떨어져. 타볼래? 어. 진짜 안 떨어져? 어. 중심 잡고 중심 그럴 필요가 없어? 자. 야, 이렇게. 야,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오, 좋다. 나도 이거 맨 처음에는 진짜 어려운데 그냥 막 와, 이거 멋있다 이거. 신기해 이거. 아,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이거 재미없어. 원래 여기서 맨날 타거든요. 타다가 있는데 진짜? 진짜? 그래서 안 탄지 엄청 오래돼서. 그래서 안 탄지 엄청 오래돼서. I love you so. That's what you say. I love you so. Tell me baby baby. Just don't go away. But when I pray, when I pray. I never stay. So every girl that I meet. This is what I say. Run, run away, baby. Run, run away, baby. You better run, run away, baby. 야, 너 돌릴 수 있냐? 이걸로? 돌릴 수 있어? 이렇게? 배? 배? 맞아, 그거. 몇 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시도. 아, 이게. 신발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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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뱀였나 . 뱀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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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소녀서 위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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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되겠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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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그럼 이거 얼마... 형, 그럼 이거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어? 이거? 시속! 이게... 알아서 줄여줄여. 줄여줘. 아, 진짜? 자세한 소녀서 거의, 어! 거의, 어! 거의, 어! 거의, 어! 거의, 어! 위험해, 위험하다. 어? 위험한 거 아니야? 나도 나 잘 몰라. 여러분, 오늘 스케이트보드를 좀 배우자. 싫어! 어? 싫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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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어, 왜 이렇게? 으하하하하하하하 왜 그래? 야... 야, 이거 타는게 못해. 끊어. 야, 저거 버릴래. 와... 멋있다, 이거. 진짜 신기해, 이거. 아,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핵핫! 이거 타는게 못해. 끊어. 야, 저거 버릴래. 야, 저거 버릴래. 야, 저거 버릴래. 지금... 하면 안 돼. 겨울에 안으로 못 탄단 말야. 야. 어휴... 야, 이건 안 되겠다. 얼었어 지금 얼었어 완전 이거 타면 야 이것도 안 돼 야 이거 큰일 나 여기 떠나자 여기 떠나 그러면 또 한강에 왔으니까 먹어야지 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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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데 매기를 하자 뭐? 형이 전동휠을 잘 타니까 경주를 하는 거야 그래? 근데 대신 형이 마르니까 마르니까 나 어 그래? 와 대단합니다 진짜 빠르네요 내가 조금만 앞에서 시작할게 내가 조금만 앞에서 시작할게 그래? 알았어 진 사람이 편의점 쏘기 이거지? 진짜 맛있어 그럼 그럼 나 여기서 시작해 알았어 지금 전 어 이거 다 주는 거야? 어 지금 전 어 이거 다 주는 거야? 나 하나 더 있어 잘했어 든 사람이 처리 접속이 시작 이제 시작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중요한 건 나 이게 최고 속도야. 뭐야? 야! 야, 잠시만. 알고 보니까 이게 최고 속도네. 솔직히 이거 최고 속도 진짜 완전 꾸려. 꾸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저쪽에서 시작할게. 솔직히 난 저쪽에서 시작할게. 출발! 출발! 출발했어! 출발했어! 야, 모터 갈았냐? 야, 모터 갈았냐? 우와! 우와! 나 진짜 졌네. 가자! 졌네. 빨리 인정해. 양심 있지. 농구 한판 하자. 농구? 이거 들고 가야지. 버릴 거야, 이거. 버릴 거야, 나. 저 망 안 들어. 농구. 나 농구 진짜 못해. 농구 했었지, 나. 옛날에? 지금은 완전, 완전 못해. 약간 야마로 배웠어. 난 트렌드였어. 농구 다 야마지. 난 트렌드 해야지. 트렌드? 알아. 트렌드에서 한 5점. 5점? 동생 우선권. 알았어. 동생 우선권을 줬어. 5점 내기? 동생 우선권 5점 내기. 자, 이렇게. 준비. 5점. 5점 내기. 1점. 5점. 3점. 소모이. 4점 4점. 4점. 4점 2점. 8점. 미인이에요. 자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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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멋있어 아 잘잘합니다 헛 헛 잘해 아 잘하는구만 아니 너무 잘해 자 형 넣었으니까 나 넣어야지 와 저희 뽕은 슬램덩크였는데 야 설마 나 아파 쉬고있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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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농을 못해 아니야 진짜 아니 내가 안 들어갔다 와 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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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해 아 왜 이렇게 말해 나 안 돼 내가 뺏어가게 되는데 어 아 아 아 하 야, 형이 또 너희 위에 또 지갑을 입고 왔지? 아, 진짜? 어, 그래서 원래 밥 살려주려고 했는데 응 너가 그냥 어디론가 다 데리고 가버리길래 라면 하나 사줄게 아, 라면 하나 사줄게 편의점, 연습생에 또 또 이제 또 연습생에 또 그런... 핫 플레이스잖아 그렇지 연습생에 와이파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 진짜 야, 5등도 있네 2등도 골라 그러면 다 골라 먹을 거야 2분 씹는다 됐어 너 뭐 먹을래? 라면은... 짜증나 안 좋아해? 좋아해 들어보기만 해 나 신라면 그래? 아, 그럼 나 진라면 먹을까? 또 스페어 플레이스 약상 많은데 아, 지가 아, 형이 또... 아... 너 위에서 오셩 준비했다, 이거 아... 9,000원, 100,000원 9,000원, 100,000원 뭐야... 아... 안 잘했는지 이걸 진짜 했는지 자, 이거 좀 봐, 팔아 봐 네 팔아 봐, 팔아 봐 잔 돈 해 아유 애기 용 돈 해 애기 용 돈 해 아유, 감사합니다 생계란... 이거 풀어도 되는 건가요? 어... 어... 잘한다 네, 잘한다 네, 잘한다 네, 잘한다 네 우연히 아니야 너를 만난 건 내 발에 내렸어 너를 꽂히고 나는 볼이야 나는 꿀 있고 와... 됐다 가자 아, 그렇게 좀 뜨고 뜨고 아... 주는 방법이 있지 이렇게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어디? 라면은... 벤치지 아... 서류들 우와... 자, 내가 가져올게 자, 내가 가져올게 ... 저기 있는 신문지 하나 갖고 왔어 와... 와... 형 소시지 가져왔어? 아... 아... 나 혼자 남겨두고 가질만, 가질만, 가질만 기다려봐 소시지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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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 소시지야 먹자 아, 짱이 아니네 아, 햇반 하나 사서 올 거야 한번 사올까? 아, 괜찮아 빨리 사올게 괜찮아 우와 우리? 나 이제 그래도 한 3시 될 걸? 어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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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었어? 저기 내꺼있다? 어떤거? 힐? 아니 저기 나 버스정류장 앞에 그거있어 그 사진같은거 힐 축하해 하면서 와 진짜 11월 30일 생일이 같아 아 진짜? 11월 30일 2월 30일 3월 30일 3월 30일 2월 30일 3월 30일 5월 30일 5월 30일 5월 30일 5월 30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태영이 형 그래 사랑해 축하합니다 뭐 괜히 그거 한가요? 이제 소원 소원 마음속으로 빌고 뭐래 소원? 마음속으로 빌고 아이고 왜 케이크 넣지 않아? 야 케이크는 또 어디서 준비하는데? 흰쌀밥 치가지 2분 30초 돌리나? 2분 30초 안 돌렸으면 안 됐어 딱 타이밍이 딱이 됐어 딱이지 아 고마워 고마워 생일 케이크 하나 먹어야지 어 뭐야 케이크 하나 먹어야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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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와 살짝 먹어야겠다 아니 넣을 수 있어 넣을 수 있어 어 뭐야 괜찮지? 응 괜찮아? 줘 봐 저거 봐 뽀뽀해 주려고 뽀뽀해 주려고 뽀뽀해 주려고 뽀뽀해 주려고 아유 이거 써 아유 이거 써 나 그 한강에서 케이크 먹어본 적도 처음이야 나도 처음이야 해준 적 케이크 준 거는 따로 만나서 케이크 준 건 너가 처음이다 아 진짜? 이번 연도야? 아니 이제까지 진짜로? 난 이때까지 파티 같아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아 진짜? 나는 고일 때 난 여기로 와가지고 난 고일 때 와가지고 연습실에서 이제 멤버 형 동생들이 이제 축하해준 거 빼고는 따로 이제 나와서 난 친구들한테 선물 받아서 이렇게 축하받는 거 처음이야 어 축 깊은 선물을 했네 그래도 내 곁에 머물러줄래 모든 많은 알겠어 내 숨이 다 일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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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을 주기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아 진짜 아유 고마워. 와 진짜 마셨네. 남 남 남 남 남 나이스. 나이스. 그거 알아? 그 입은? 학교에서 라면 부셔 먹는 거랑 집에서 라면 부셔 먹는 거랑 맛 다르다. 인정? 학교는 딱 책상 아래에 넣어놓고. 맞아 맞아 맞아. 그거지. 나 입에 넣어놓고. 맞아 맞아 그렇지. 허화 잇몸으로. 아 맞다 맞다. 중학교 때는 원래 터치가 아니라 그거였잖아. 핸드폰. 핸드폰을 누르는 거.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이어폰. 노래 들을 때. 와 소름. 고마워. 시간나다. 청렵 경기 때. 너와나. 졸업을 해도. 여전히 이렇게. 변하지 않은 그 순간. 곰민아 브로맨스 곰민아 브로맨스랑 한번 보자 우리 브롤끼리 한번 곰민아 브로맨스랑 한번 보자 곰민아 브로맨스를 한번 보자 곰민아 브로맨스랑 한번 보자 곰민아 브로맨스랑 한번 보자 브로? 한번 볼까요? 우리 뒤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자 민재군이죠? 민재군? 오케이 야 형은 너희에게 또 지갑을 맞히 아 진짜? 전숫도 나를 잘 못하네 방금 사춘자 있는데 저 형 이때 당직적으로 와이파이 공간이라고 한 사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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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와이파이 공간이라도...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갑 잘 알고 왜 쟤는? 어? 뷔가 사는거야? 야 또 형이라고 사네 뷔... 그래도 부장 아니네 그치 참 편의점에서 먹는 음식도 맛있어 저렇게 추울 때 야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근데 저거 얼마 전에 나랑 정국이랑 지민이랑 간거야 한강에 저거 먹었거든 저렇게 나와요 요즘? 저렇게 해서 라멘 끓여줘 되게 맛있어 엄청 맛있어 야 소세지를 소세지 건배를 해 꽃미남 브로맨스 프로그램에 저렇게 맛나지고 사소한 것들 저런 거를 찍는구나 나랑 잭슨이랑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잭슨? 잭슨 잭슨 했으면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될 것 같아 진짜 맛있게 먹는 것 같고 며칠 굶는 것 같은데? 민재 왜 마구다 마구다 손을 잡았어 이걸 마구다 그걸 딱 기억하고 민재가 또 해줄거야 그래도 저는 소세지를 해주네 그래 되게 착하시다 케이크 묻히고 이러지 마라 얼굴에 묻히고 그러지마 쟤는 밖에 나가서 저거 먹습니다 탄산 어디까지 중독자 탄산 어디까지 먹을 거야 다 안 먹어 쟤네는 식당하면 3병씩 먹잖아 포라를 혼자서 아 설마 저거 봐 저거 봐 아 설마 나 설마했다 진짜 설마했다 우리 요즘 비 생일파티 해줬냐? 우리? 아 해줬구나 아 뭐야 다 해줬어 다 해줬어 다 해줬어 다 해줬어 다 해줬지 기억 안 나 오판 말하고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뭐 줄은 안다 민재가 아 뭐 어쩔겠냐 그래도 민재가 착하다 우리 집에서 잘 안 놀았잖아 제가 내가 추억팔이 말해야지 야 비 비도 추억팔이 시작되면 끝이었다 또 또 뭐 안다 뭐 만화 이야기하고 브로맨 싸다 잭슨이랑 어? 아니야 나랑 나 잭슨이 인정 선생님 잘생겼으니까 나랑 잭슨이 만나면 나랑 가만히 있는데 잭슨이 어 잭슨 말 맞춰서 총 시키니까 근데 사실상 남자들이 만나서 할 게 솔직히 별로 없긴 해 그래 아니 나만 해도 우리 만나면 응 30분 전으로 어 옛날 행위를 하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 야 둘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응 그래도 잘 어울린다 잘하고 비즈아 회키랑 어 시키는 어 이 이제 마앗anch 야 이 사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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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거기서 약간 많이 도와줘 정국씨가 많이 애교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뭐 심쿵했죠? 중요한 건 정국이 원래 애교가 없어 그리고 엄청 조금 약간 무뚝뚝해 너의 오빠 널 갖고 말 거야 듣고 봐 우와 정국씨가 어디 아파요? 정국이 쿵했죠? 심쿵했죠? 원래 저도 막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음중 대본을 본 순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야 나도 그랬다 진짜 나 너 하기 전에 내가 스페셜 MC 맡아놨었는데 아 진짜? 아 이거 어떡해요 대본이 너무 오그라들어요 하는데 정작 보면 내가 하고 있어 맞아요 하게 되더라고 헬로 헬로 스페셜 MC 방탄소년단의 핀단 오빠야 간마디만 할게 채널 돌리지 마라 혼난다잉 아 정국씨가 사투리를 하시네 누구들 단지 가고 해라 오빠 애들이 막 분실럽본다잉 누구들 단지 가고 해라 오빠 애들이 막 분실럽본다잉 오빠 애들이 막 분실럽본다잉 아 형 맞다 운전면허 땄어요? 땄지 땄어? 어 땄지 나 운전면허 2종 학과 시험 축제 못하고 팬분이 나한테 이걸 선물 주셨어 내가 이런 울렁증이 있거든 글을 잘 못 봐 글을 많이 보면 잠이 와 글을 많이 보면 잠이 와 파킹 후진 중유 드라이브 깜빡하고 깜빡이 좀 켜고 뭐 했다 싶으면 이걸 딱 올라가서 땡땡하고 대화도 하고 참여한 거 필기시험 구입성적 와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 기능시험 100점 와 일단 땄다는 것만 알아둬 아 진짜? 아 이제 뭐 놀러오면 되겠네 그렇지 이제 내가 말했었잖아 이제 따면 같이 놀러가자고 내가 운전할게 내가 운전할게 내가 운전할게 갈 땐 내가 하고 올 땐 뭐 알았어요 한 사람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되죠 다시 꽃불호를 찍으면 우리 운전을 한번 해보자 서로 이제 면허증이 있으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걸 봤는데 어디 많이 놀러 가시더라고요 부산도 가고 와 따야 와우 바닷빛이 개폭다 와 나 그거 보고 진짜 나 꽃불호한테 실망했잖아 아니 물론 실망할 수도 있지만 우린 다 밑밥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밑밥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제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막 여행도 가고 싶다 하니까 그거 의견을 반영해서 좋아 하신 게 아닐까 와 너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막 서울 안에서 막 이렇게 마사지나 한강에서 이렇게 어 하고 있는데 와 에버랜드도 가고 아 그래요 부산도 가고 야 그거 보고 나서 와 진짜 빨리 한번 다시 하자고 솔직히 멀리 한번 놀러 가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운전면허도 딱겠다 운전면허도 딱겠다 가까운 그래도 가평이라도 가보자 그치 가평 정도 솔직히 가평 정도 우리가 이제 딱 가고 뭐 수상스킨하고 그런 듯하고 하기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솔직히 한 번 다시 가야 된다고 네 제곱 수박 얼어서 솔직히 한 번 다시 가야 된다고 생각해 와 진짜 명하나 야 꿈이 오픈카 타는 거였는데 와 진짜 저도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오픈카 면허도 있겠다 그런 거 타고 이제 가평으로 아니면 거창으로 가서 거창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아 그래? 그럼 고향 한 번 투어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고향 투어? 우리가 원래 가는 거는 원래 한 4시간 걸리는 거 우리는 한 7시간? 8시간 정도 완전히 7시간까지? 뒤에 이제 초보 운전 그런 거 붙이는 거지 먼저 가라 오픈카는 초보 운전 괜찮네 둘이 따로 밥 먹고는 한 점은 없죠? 한 번 먹었지 한 번? 그냥 숙소 앞에서 숙소 앞에서 우리 집 앞에서 고기 한 번 먹었어 그냥 서로 연락하다보니까 얘가 시간이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었어요 시간 되면 밥 먹자 그래서 이제 밥 먹 학교 갔다가 왔을 때 얘기하다가 이제 이제 삼겹살 맛있었는데 엄청 맛있었어 엄청 맛있었어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샀죠 얻어먹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살기로 했어요 다음에 엄청 큰 걸로 제가 먹기로 했어요 콘서트도 갔겠다 형 약간 참치회 좋아한다 참치 하나 둘 셋 참치 참치 일단 제일 연락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다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일 연락하는 형은 이제 보금이 형 보금이 형이 뮤직뱅크 MC를 했었거든요 그때 보금을 받고 근데 연락하다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맞는 포인트들이 너무 잘 맞고 이제 뭐 취미라든가 그런 이제 형이 이야기하는 거랑 저랑 이야기하는 거랑 좀 잘 맞아가지고 보금이 형이랑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메르스 라는 이제 소문 때문에 저는 롯데월드가 많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사람들이 있어도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노는 건 줄 알았어요 진짜 롯데월드에 들어가고 나니까 다 벗고 그냥 마스크 벗고 놀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나는데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기기로 한 두 개 세 개 정도 타고 더 이상 안 돼 있다고 해서 그냥 나왔죠 성질도 꺼리낌이 없거든요 계속 낮지 않은 거를 그래도 성격이 좀 좋고 활발하고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그렇게 날 좋아하는 그런 진짜 좋은 친구라서 화장실 친구 안녕하세요 데뷔 초 때는 이제 기분 인사 잘하자 화장실에서 인사를 드렸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구진 네 맞아요 나도 구해 친해진 아 그래 야 반갑다 이렇게 친해진 친해진 일단 볼일을 보면 볼일을 보면 불어 불어 나는 거꾸로 만나 나 나 내 진짜로 유라 인기가 MC 할 때 그걸로 자주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활동도 많이 겹쳐졌었고 일단은 방송에서 많이 만나면 어떻게든 친하게 있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뭐 이제 응원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전 세계에 되게 친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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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빅스의 홍빈 형이랑 저랑 공찬 형이랑 수호 형 이렇게 매명해지는 강남이 제가 대화 안 해야 돼 대화 안 해야 돼 옅 너 이럴 지휘 한글자막 by 한효정